구독, 좋아요, 앙 배불띠 유튜브 시둥이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둥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먹방은 그 전에 저 앞머리 잘랐어요 오늘의 먹방은 보쌈과 족발 세트 가져왔습니다 중짜리 시켰고요 막국수랑 김치찌개랑 무김치도 추가로 해서 가격은 45,0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방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기침감기에 좀 걸려서 먹다가 조금 기침을 해도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얼마이크 하고 지금 아까 전에 계속 목소리가 작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리얼마이크 하니까 또 안 작죠? 괜찮죠? 그리고 올려놓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쌈은 옆에다가 따로 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계란찜이고요 밥은 아니고 계란찜이고요 자 그러면은 먹어볼까요 일단은 요 보쌈 먼저 두개씩 집어서 보쌈김치랑 올려서 본연의 맛 맛있어 만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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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지 오랜만이네 만식이 5개 핀클럽까지 고맙습니다 만하 만하 본연의 맛 본연 말고 본연 그리고 그리고 보쌈 보쌈 아 보쌈이 아니라 족발 족발 올리고 고추도 올리고 마늘도 올리고 김치도 올리고 제가 목도 쉬고 게다가 기침감기까지 걸려갖고 목소리가 좀 시원찮아 오직게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되게 시원찮아요 눈아 너무 이뻐요 사랑해요 동연아 사랑해 해줘요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사랑한다고 하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팬들 다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방금 처음 뵌 분이니까 음 100개 고맙습니다 오늘도 10개 선물 고마워요 막국수 아 근데 앞머리 내린거 좋은데 뭔가 새로운 느낌 나고 좋은데 더워 너무 더워 답답해 확실히 여름에는 앞머리 내리는건 잘못된건데 이마에 뾰루지 낼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국수 이거 아까 뜯었을때부터 냄새가 조금 여름이라 그런지 시큼시큼했는데 뭔가 불안한데 아미포닌슝님 별풍선 10개 양배 불빛 선 밖이라 별풍소고 후리링 물결표 맛있게 드셔요 음 음 냄새는 뭔가 불안했는데 맛은 괜찮아요 맛은 괜찮아 세 점씩 세 점씩 집어서 진짜 맛있어 저는 솔직히 족발이랑 보쌈 중에 보쌈파거든요 족발도 좋은데 10개 감사합니다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아니 오늘 그 오늘 여러분들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 있는 날이잖아요 안녕하세요 크로아티아랑 프랑스 그거 볼거야 중개 할거에요 축구를 빠뜨릴 수는 없지 보쌈은 많이 먹으면 물린다고? 뭐 어떤 음식이든 많이 먹으면 물려 고마워요 응 으음 맛있어 김치찌개에도 맛있어 훌륭하고 맛 족발 요 위에 있는 요 껍질 부분 있잖아요 꼬들꼬들한 껍질 부분 여기 콜라겐이 되게 많대요 다이어트에 좋은 콜라겐 잔디 안녕 우리 승찬님 갯개뚱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응 피부에도 좋고 이 보쌈김치가 나는 보쌈 먹을 때 어우 재팡님께서 우리 백 앞머리 자르기 잘했나 보네 근데 분명 오늘은 앞머리를 오늘 잘라갖고 아이고 우리 또 백회선물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우리 통장님께서 리액션 창렬이라고 그러시는데 원래 먹방할 때는 이제 밥상머리 예절을 그래도 나름 지킨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따가 먹방 끝나고 제대로 된 리액션 보고싶으면 먹방 끝나고 한번 보세요 음 음 맛있어 깻잎 원래 옛날에는 제가 앞머리 있었던 시절이 되게 많았었는데 한동안 이제 그냥 넘기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앞머리 있는 게 어색한가 보다 마늘 곧휴 무말랭 올려서 가득 가득 한 잔 딱 세갖고 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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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 일요일인지 음 오늘 주말인데 뭐 먹었어? 저녁밥으로 허 씹 built 아유 나도 주고 싶대 이거 이제 나중에는 음 발달이 많이 되면 이런 디지털 이런 것도 많이 발달이 되면 제가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 여러분들 그 화면 앞으로 이렇게 제가 띠용 해줘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게 핸드폰이면 띠용 나와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미러전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는 몰라 너 진짜 몰라 세상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맛있어 진짜 돼지는 버릴 때 버릴 곳 하나 없는 거 같아 그죠 음 이걸 한꺼번에 다 집으면 안 되지 이 정도 오 예아 아 우리 진님께서 우리 백기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뚱금빈 가위 반가워요 백기 고맙습니다 오늘 축구 열두시 아 정확히 11시 50분 지금 모바일 배구가 논란 중이라고 하신다 논란 중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왜 원래 스팀 배구는 하지만 온라인 배구 그 핸드폰으로 하는 배구는 안 해봤거든요 왜 이거 어디서 시켰더라 아 그거 이거 적어야겠다 대민족 대민족인가 그랬던 거 같아 음 핸드워크 모태님 한길팽글라카이 모셔오세요 모바일 배구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원래 재미없으면 조용히 망하지 않나? 우기기 문제로 논란이래? 으응? 우기기가 써져있어서 논란이 됐다고? 진짜로? 뭐 모바일 배구 할 생각도 없었지만 안 해야겠다 이거 쌈이 종류별로 왔는데 제가 깻잎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깻잎만 주워 먹어서인지 깻잎이 없어? 김치는 역시 보쌈이랑 족발 먹을 때는 보쌈 김치가 진짜 한 몫을 하죠 무말랭이 무김치 식감도 좋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말랑하다 그럼 별로야 오돌오돌해야 해 주둠님 어서오세요 희주님도 어서오세요 희주님도 어서오세요 여러분 오늘 프랑스 경기 할 적은 은바페가 프랑스 선수잖아요 은바페 왜 너 난리났어? 은바페의 효과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다 크루아티아 응원하고 있더라고 제가 프랑스 경기를 못 봤어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 때 웬만큼 많이 챙겨 봤는데 프랑스 경기를 못 봤거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체육시간에 배우잖아요 스포츠맨쉽 뭔가 스포츠를 할 때에 이제 취하는 매너 행동 중요해요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치 않아 음 음 음 음 음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하냐고 그러시는데 저 지금 기침감기가 되게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갖고 아까전에 계속 카르종에 기침 막 콜록콜록콜록해서 저도 그래서 지금 약간 뭔가 아까 방송키기 전부터 되게 약간 그랬어 몽롱했어 말하다가 지금은 음식 먹고 있다보니까 기침 나올까봐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요 다 에어컨 때문이야 족발이랑 보쌈 중에 저 보쌈 보쌈도 굴보쌈 근데 지금 이 여름에 한여름에 굴이 여름철 음식이 아니라서 이거 잘못 먹으면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창준님 책은 좀 주세요 야 왜 저래 내가 줄게 이거 어디? 맛국수에 노란건데 이거 옥수수 아 냄새가 났던게 옥수수인가보다 이게 이게 그니까 맛은 괜찮 맛국수는 맛있는데 뭔가 냄새가 약간 뭔가 먹기 전에 뭐..뭐지 싶어댔잖아 시큼시큼했댔잖아 맛국수는 괜찮은데 이 옥수수가 조금 옥수수에서 냄새가 좀 나네 백김치 여기 있어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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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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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근데 계속 기침 나올까봐 너무 조심스러워요 지금 10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원래 진짜 엄청난 롤순이거든요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롤챔수도 막 챙겨보고 이러는데 지금 한 이제 롤 끊었다기 보다는 안 한지가 한 달? 한 달 지났어 모르겠어 이창중 97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자기 핸드폰 번호 막 적으면서 계속 도배를 해가지고 왜 그러는지 흠흠 오늘 축구 결승 중계합니다 사실 오늘 먹방보다 더 기대되는 게 그거예요 빨리 축구 보고 싶어요 이따가 11시 50분에 경기 시석 크로아티아가 제발 이겼으면 좋겠어 음 마음은 크로아티아가 이길 것 같은데 이겼으면 하는데 프랑스가 이길 것 같아 이겼으면 하는데 프랑스가 이길 것 같아 음 음바페한테 반했다고 한참 지금 얘기가 많잖아 음바페가 빡은 새 님 별풍선 10개의 앙베벌띠 붉은 새 님 10개 점물 고맙습니다 글쎄 그냥 뭔가 어디가 이기는 상관은 없는데 우리나라 아니니까 음 근데 나도 약간 조금은 그래도 크로아티아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 그냥 끌리는 걸 이야기했을 때 끌리는 곳을 이야기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요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선수 모드리치 레알마드리드 소속되어 있는 모드리치 저 굴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굴처리 아니여 뭐 진짜 잘못 먹었다가 진짜 골로가 진짜 음 축구 중계 먹방 다 하고 있다가 11시 50분에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전에 뭐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토크를 아 토크를 하든 아니면 배그를 좀 하든 그러고서 중계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먹방 하다가 틀으면 무조건 해야 하는 요새 내가 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안 했다고 쓰레쉬가 날 잡으러 왔네 어이 뭐 들은 소리가 쓰레쉬 소리 끝 음 흐흐흠 음 음 각준하트님 별풍선 백북의 암대불식 백북 어머니야 고맙습니다 축구 중대 때 따로 알람 안하냐고요? 알람 보낼게요 뭔가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 기침 넣을 것 같아서 목이 계속 근질거리다 말고 기침감기는 그렇잖아 근데 솔직히 코감기, 목감기, 기침감기 중인 기침감기인가 그나마 나아 그쵸 원래 코감기는 코 막히는 거 숨쉬는 게 너무 힘들고 목감기는 진짜 너무 아프고 기침감기는 그래도 기침감기는 그래도 다른 것들보단 나으니까 코감기가 제일 극점이야 아 아 네 이게 막국수랑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서 이 맛도 무말랭이가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저 사실 지금 계속 무말랭이만 먹었거든요 무김치 응 김치찌개는 시키니까 세트 시키니까 같이 딸려왔어 은바페 오늘 결승 못되냐고 몰라? 나 프랑스 경기만 안 맞았다니까 맛있어? 10개 고맙습니다 슈하 유튜브 구독자들 하이 그걸 여쭤보신 분이 우리 희사조똥팔님이니까 희사님이며 희하 이러는겨 그냥 하이 줄임말 슈기같은 딸내미 있었으면 좋겠네 이러시는데 엄마 나 용돈좀 엄마 나 이번에 시험 빵좀 맞았어 안온 내꺼지 엄마 야식좀 야식좀 엄마 야식이 야식시켜줘 이래도 슈기같은 딸내미 갖고싶어요? 장난이고 저 엄마한테 이러지는 않아요 슈기같은 여친이요 자기야 나 오늘 뭐 달라진거 없어? 달라진거 없냐고 앞물이 잘랐잖아 당신은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변했어 옛날에는 아이라인만 바꿔도 다 알아봤잖아 됐어 우리 헤어져 장난이에요 안이래요 자 이렇지 않아요 해봤습니다 얘 왜이렇게 몰입을 하셨어? 아직 고추가 하나 남아있어 그릇에 제 얼굴 비친다고요? 뭐 하루이틀이야? 넌 여기 앙베리빠쿠 열개섬물 고마.. 어 안유리네 공부를 먼저 먹으려고 했는데 이 맛은 좀 더 맛있었어요 오이은 오이은 진짜로 오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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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진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진짜 짱인 것 같아 음식이 기가 막혀 아무리 해외에서 유명한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 스파게리 그래 다 좋아 우리나라 음식이 이길만한 것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써놓은 것 같아 뜬금없이 갑자기 이러시는데 항상 그거 생각해 눈이 먹방하려고 굶나요 오늘 제가 되게 먹는 것도 느릿느릿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느릿느릿한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목 그 기침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 있어서 오늘 하루종일 기침을 엄청 많이 하고 목도 많이 부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음식 이렇게 먹다가 그 기침하면은 이제 여기 완전 대환장 파티 나는 거잖아 음식물 대환장 파티 나는 거잖아 기침 한번 하면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오래 씹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목이 계속 근질근질하고 이래가지고 김치찌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매점아줌마님 별풍선 10개 양배불띠 두부랑 김치랑 이렇게 들어있네?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매점아줌마님 추기 이제 깜찍이님 별풍선 10개 양배불띠 언니 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 닉네임 바꾸고 왔어요 여 맨날 유튜브만 보다가 가끔 생방도 봤는데 깜찍이랄까 닉네임 기억 안 나시죠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여 하트테러젯 이응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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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추기님 유튜브 보고 왔는데요 돈까스 먹방 영상 보면 어떤 영상에서는 돈까스 소스 부어먹는 걸 좋아한단 말하고 어떤 영상에서는 찍어먹지 않고 찍어먹지 아 부어먹지 않고 찍어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러시는데 그때그때 달래요 근데 지금은 내가 먹지 않고 있는 돈까스를 먹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탕수육도 그렇고 대부분 거의 다 찍먹이에요 흫 거의 대부분 찍먹이야 근데 그날그날 그냥 꼴리는대로 그냥 식이거 가지고 얘 껍질 쫄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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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챙 쫄쫄 собой 여러분들이 다 저게 됐네 뼈오네 뼈오네 은하 여신님께서 와 진짜 개 귀척 쩐다 진짜 여신인데 저기는 지금 요 뼈다귀 먹었고요 이다귀는 족발씨 이다귀도 족발씨 삼다귀산도 족발씨 은하 여신님께서 아 미안해 이러시는데 오케 이다귀 알았어 근데 오늘 나도 모르게 귀여운 척을 할 수도 있어 왜냐 앞머리 잘라가지고 아까 방송키자마자부터 귀엽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늘따라 조금 귀여운 척 할 수도 있어 그랬나봐 미안 미안 목말라 앙베불띠 멀었죠? 앙베불띠 보고 나가려고 했다고? 지금 만약에 지금 당장 앙베불띠를 한다라고 해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 더 늦게 하죠 슬기야 너가 내 꿈에 왜 나오냐 어이가 없네 이러는데 반대로 내 꿈을 왜 꾸냐? 어이가 없네 그래서 꿈 안에서 나 나오갖고 뭐했는데 그래도 뭐했는데 아휴 또 씻고 저거 나오지 아휴 참말로 다 식었어 콜라는 잘 안먹어요 네 10개 감사합니다 앞머리 내리면 원래 더 어려 보이지 않나? 성숙해 보여요? 음 목말름이 좋아 너무 좋아 콜라를 왜 잘 안먹어요? 대단하시면 콜라 먹으려고 족발 먹는데 와 개부자다 여러분 먹불루 찌바라님께서 콜라를 먹기 위해 족발을 드신대요 족발이 싼 음식이 아니거든 거의 뭐 요거트 먹을 적에 요거트 뚜껑에 묻어있는 거 안혈타먹고 과자 다 먹고 나서 손가락에 묻은 양념 안 빨아먹고 거의 급급인디? 요거트 뚜껑에 묻는게 이분 이건 단물맨 넣기에는 요거트 뚜껑에 단물먹고 요거트 뚜껑¿ 요거트 뚜껑에 묻은 가락한 아마 단물맨 넣기에는 단 infection 대신에 요거트 뚜껑에 묻는 거 미안해 세콘데코님 어서오세요 앙배불띠 탄생썰 있냐고? 나도 기억이 안 나 오래됐거든요 앙배불띠 먹방 끝낼 때마다 한지는? 근데 저는 항상 썰같은 거 없어요 그냥 갑작갑작스럽게 했는데 이게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평상시에 방송이랑 방송 안 할 때랑 성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실제로는 조금 더 조금 다르다면 조금 더 조용한 정도? 어흥 음 음 음 으흠 으흠 먹으면서 너무 불안해 슈기 동의방 박님 별풍선 300개 안 돼 볼지 슈기님 아프지 마세요 빨간색 하트 빨간색 하트 빨간색 하트 300개 감사합니다 먹다가 계속 목이 근질근질 하거든 음식을 상실 때마다 기침감기 걸려가지고 기침 날까봐 진짜 계속 불안해서 더 빨아들이고 싶었는데 이렇게 먹다가 여러분 에이치 하면은 내 입안에 있던 족발 껍데기 막 갑자기 막 날라가가지고 캠에 막 붓고 막 그럴까봐 지금 엄청 조심스러워 완전 대환장 파티 나죠 오늘 축구 중계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감탄 파티 그러지마 음 흐흐흐흐흐흐흐 같이 영상 찍던 남자분 뭐해요? 이러시는데 누구요? 같이 영상 찍던 남자분 누구? 진짜 탈 여캔들 노출해서 여캠하는 것보다 헐 이쁘고 헐 보기 좋다 라고 하시는데 있어야 노출하죠 윽벽이? 윽벽이 방송 잘하면서 잘 지내고 있잖아 아흐흐흐흐흠 윽벽이랑 썸타다가 끝난거냐고 썸도 안탔어 왜그래 뭘까용 아휴 뭘까용 슈기님 보겸님이랑 폰 커플로 맞춘건가요? 이러시는데 저 에잇플러스에요 생략분 달라요 10개 감사합니다 제발 강아지 짖는 소리 좀 하지마세요 아프니 대신해야자 안되불띠 아니? 아파도 계속된다 아 잠깐만요 앙베블티 아파도 계속된다 아파도 계속된다 아파도 계속된다 어이구 감기걸려가지고 해소 기침을 하는데 아 아파도 안했는데 아파도 안했어 소식 먹어야지 I'M DEVIL BABB